여러분, 이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면 선생님은 먼저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응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면 어김없이 이런 응원소리가 울려퍼지죠? 이 소리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주 익숙할 텐데요. 직접 경기장에서 뛸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뜻을 담아주고 있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응원이 있다면 금세 힘이 펄펄 나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박자와 소리, 즉 음악은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원리를 일을 하는데 사용해 왔답니다. 장단에 맞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를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노동요라고 한다고 해요. 일을 하는데 노래까지 부르면 더 힘들지 않네 하고요? 아니에요.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노동요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때 같은 노래를 주고받으며 노래의 리듬에 따라 함께 움직일 수 있어 일을 할 때 일정한 호흡을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일의 효율을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할 때 또 지루하고 고된 순간에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노동요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지역에 따라 또 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불리던 일 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등장했네요. 우리나라 동쪽에는 산이 많고 서쪽에는 넓은 평야와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름에 따라 각자 살아가는 모습과 또 그곳에서 하는 일도 서로 달랐겠죠? 그리고 산에서는 산간지역과 관련된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배를 타고 나갔던 일들 그리고 아낙네들은 해녀가 돼서 물질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일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논이 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 삶의 모습은 어땠실까요? 농촌은 계절에 따라 모내기를 하고 또 잡초를 뽑기도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등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할 때 여럿이 힘을 합쳐 일을 하는데 이때 노래를 부르며 장단에 맞춰 일을 하면 호흡을 맞춰 흥겹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예로는 도움소 소리, 그리고 모 심는 소리, 또 옹혜야와 같은 보리타작 소리 등이 있습니다. 바다가 많은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를 가보면 물고기나 또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주로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며 해산물을 잡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어부들이나 해녀들이 부르던 일노래로는 대표적으로 전라도의 검은고 뱃노래, 또 제주도의 멸치 잡는 소리 이여도사나 같은 일노래들이 있겠네요. 산이 많은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산이 많은 지역은 평평한 평야, 그러니까 논농사를 할 땅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거나 산에서 일을 했답니다. 약초를 캐거나 또 나무를 베어 나르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 명이서 함께 무거운 나무를 끙차 끙차 옮기면서 힘든 일을 잊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산에서 부르던 일노래는 개소리 또는 목도소리, 황장목 끄는 소리 등이 있는데 우리 혹시 1학년 때 배웠던 어여차 어여차 발을 어여차 맞추고 어여차 라고 했던 목도소리 기억나나요? 이것이 바로 산에서 일할 때 서로 힘을 맞춰 발을 맞춰 일을 할 때 부르던 목도소리가 그 예랍니다. 낮에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였고 또 집안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도 있었답니다. 이때 주로 남들 다 자는 밤에 잠을 아껴가며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했던 우리 옛 어머니들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셨을까요? 그럴 때마다 이 노래로 잠을 쫓고 또 힘든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우리가 살펴본 농사일이나 또는 집을 짓는 일,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 같은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와 같이 집안일은 요동안 방안에서 또는 혼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가락 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담아 부르곤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나 집안일은 존재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옷감을 짜고 물레를 돌리는 평안도 지방의 물레타령 그리고 또 전라도 지방에도 물레타령이 있고요. 경기미뉴에서는 배틀가라는 노래들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옷할래하거나 다듬이지를 할 때 불렀던 노래들도 있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임새를 표현하며 매기고 받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먼데의 소리라는 곡은요. 전라도 지역의 민요로 자진모리 장단의 아주 흥겨운 장단을 가지고 있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전해지는 노래로 육자배기토리의 자진모리 장단입니다. 모치기를 시작할 때는 느린 소리로 부르지만 모를 다 찌어갈 무렵에는 빠르게 부른답니다. 이 제재곡은 모를 다 찌어갈 때 빠르게 불렀던 소리입니다. 모찍이라는 것은 모를 내기 위하여 모판에서 모를 뽑는 것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내기를 할 때 네모난 판에 모들이 함께 모여있는 를 느껴심기 위해 빼내는 일을 모찍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울 이 먼데 소리, 노래 한번 가사부터 읽어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여기서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네요. 바로 이 도돌이표가 있는데요. 이 도돌이표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불러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우리 도돌이표에 유의하면서 한번 가사를 읽어봅시다. 이때 가사를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떤 일의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사 읽기 시작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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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하라 먼데 돌아왔네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농사철이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도 하네 아하라 먼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먼저 돌아왔네 돌아왔네 농사철이 돌아왔네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한창 농사철에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아하라 먼데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하라라는 것은 에헤이요, 얼씨구와 같이 추임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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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 소리 아하라 먼데 돌아왔네,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농사철이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 도와네 아하라 먼데 여러분, 노래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이 노래를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으며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듣고 바로 다음 박자에 맞춰 따라 불러봅시다.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시작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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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하라 먼데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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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하라 먼데 돌아왔네, 돌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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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라 먼데 농사철이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라 먼데 여러분 잘 따라 불러 보았나요? 여기서 자진물이 장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하라 먼데 부분만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아 볼까요? 아하라 먼데 미미라 미랄라 이 음으로 미와 라 두 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노래를 불러보고 그 음과 또 리듬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불러서 원래 자진물이 장단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요. 기본 박을 치면서 아하라 먼데 시작 아하라 먼데 좋습니다. 다음 똑같이 반복되죠? 아하하라 먼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요. 똑같은 아하하라 먼데 가사는 똑같지만 가사는 똑같지만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 중에서 이것과 이것. 다른 점이 혹시 보이나요? 여기서 아하하라 먼데에 해당하는 라 자에서 매기는 소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아하하라 먼데 다시 내려오죠. 아하하라 먼데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받는 소리 부분에서는 아하하라 먼데 똑같은 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같은 음으로 되어 있네요. 아하하라 먼데 빨리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하하라 먼데 와 아하하라 먼데 다른 것 느껴지죠? 여기에 유의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매기는 소리 부분 아하하라 먼데 시작 아하하라 먼데 좋습니다. 받는 소리 부분 평으로 내는 아하하라 먼데 이런 이유는 매기는 소리라는 것의 특징이 원래 조금 더 자유롭고 또 먼저 소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개방적으로 가사나 리듬, 가락을 바꿔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음이나 가사로 하면 일에 집중을 오히려 방해하겠죠. 그래서 받는 소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변함 없이 똑같은 가사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하하라 먼데라도 받는 소리 아하하라 먼데는 미와 라 음이 차례대로 아주 단순하게 이어져 있고 매기는 소리 부분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등의 꾸밈이 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볼까요? 선생님부터 첫 번째 줄만 한번 반복해보겠습니다.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좋습니다. 여기서도 따다라라라라라 따다따딴 하고 음이 다르게 반주도 연주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첫 번째 줄 준비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시작!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다음 줄이요.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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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하라 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음표 간에 줄이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음이 먼이라는 한 글자에 두 가지 음이 해당되고 있죠? 여기도 대 라는 한 글자에 두 가지 음이 해당되어 있죠? 부드럽게 음을 이어서 해달라는 뜻이고 천천히 해보면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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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보면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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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렇게 음이 돼요.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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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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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조금 더 빨라졌을 때 헷갈리지 않게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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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시작!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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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 다음은 똑같이 반복돼요. 받는 소리 부분은 똑같이 받는 소리 부분은 반복되죠?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여기서 헷갈리면은 이쪽 가사에 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르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하 여기서 헷갈리면 이렇게 가사가 아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하하라 먼데 여기랑은 달라요. 아하하라 다시 내려왔다가 먼데 이렇게 되고 모양이 다르죠? 다시 두 번째 줄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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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하하라 먼데 자 음악과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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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가사만 달라요. 여기서도 가사만 달라지고요. 용사철이 다음으로 다음 다음 우리 농부들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하라 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비어있는 곳이었다가 들자가 추가됐네요. 우리 농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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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하네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아하하라 먼데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주고받으면서 노랠 불러볼까요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으면서 노래 불러볼까요? 아하라 먼데 아하하라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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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네 돌아왔네 농사철이 돌아왔네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우리 농부들 잘 도하네 우리 이렇게 노래를 차근차근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락선을 따라 그리며 그리고 식임새 그리고 먹이고 받는 소리까지 완성해서 우리 먼데 소리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